터치홀 이즈보드에 대한 설명을 본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무인 프레젠테이션 머신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보드는 자가 설치, 즉 DIY가 가능한 멀티 터치 스크린을 지칭합니다. 본 판매 모델은 멀티 터치 스크린과 응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플랫폼 CX가 결합된 상품이며, 별도 구매도 가능합니다. 수백만원 호가하는 전자 칠판을 구매하기 어려우셨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저렴한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자 칠판과 같은 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떠나가 프로젝터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해외 전시회에서 최대의 고객 혼대 시스템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즈보드 멀티 터치 스크린은 주식회사 R&D 플러스 사가 미국 및 일본 등이 수출하는 최신 멀티 터치 스크린 기술과 세계적으로 보증된 제품 품질로 제공되는 터치 스크린 제품입니다. 또한 새로운 응용 플랫폼 소프트웨어인 플랫폼 CX는 고가의 전자 칠판이나 회의 시스템을 구매하고도 활용도가 낮아 방치되는 좋지 않은 경험과 우려를 한 번에 해소시켜드리는 막강한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플랫폼 CX의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앱처럼 다양한 응용 앱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터치홀 이즈보드의 가장 큰 가치는 방치되어 있는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회의 또는 교육 시스템을 기존 제품에 비해 10분의 1의 가격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터치홀 이즈보드의 핵심 고객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즈보드는 뛰어난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핸드캐리가 가능한 투다 형태의 제품으로 고정용, 이동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가능한 제품입니다. 둘째, 손쉬운 설치를 지원합니다. 투다 형태의 가벼운 본체를 양면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하여 원하는 벽면에 쉽게 부착, 탈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셋째, 경제적인 계약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소유하고 있는 빔 프로젝터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이즈보드의 경제성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빔 프로젝터와 일반 PC를 활용함으로써 가능하게 하며, 투다 형태의 멀티 터치 스크린과 플랫폼 CX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마땅한 디지털 회의 또는 디지털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혁신적인 IT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즈보드의 이동성은 두 개의 막대 형태의 터치 스크린을 벽면에 탈부착하는 설계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전시장의 무거운 LCD 모니터를 통해 전시 흥보를 진행하던 과거의 불편함을 해결해줍니다. 이즈보드의 설치 방법과 설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절차는 그림과 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즈보드 포장용 직원에서 투바형 터치 스크린 제품과 부속품들을 꺼냅니다. 이즈보드 패키지 구성품인 투바형 터치 스크린 제품에 부속품인 3M4 탈부착 테이프를 부착합니다. 제품을 벽면이나 프로젝터 스크린 등의 평평한 면에 프로젝터 화면과 수평으로 맞추어 부착합니다. 동봉한 HDMI 젠더와 케이블들을 그림과 같이 연결합니다. 사용자의 PC, USB 포트에 이즈보드 제품에 USB 단자를 연결합니다. 사용자 PC의 디스플레이 포트에 빔 프로젝터를 연결합니다. 이즈보드 제품이 연결된 PC 또는 노트북의 패키지 상품인 플랫폼 CX 커뮤니티를 설치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매뉴얼에 기록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라이센스 키를 입력합니다. 설명서에 포함된 라이센스 키를 잘 보관해 주십시오. 이즈보드는 프로젝터가 설치된 기존 회의실, 강연장, 교실들을 사진과 같은 형태로 변환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대화면 멀티터치 스크린과 플랫폼 CX 커뮤니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최소 비용으로 최신 디지털 컨퍼런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제한의 활용 능력을 제공합니다. EZC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멀티터치 스크린이 제공하는 편리하고 화려한 컨텐츠 경험을 느껴보세요. 스마트 문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의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해 보시고 포함된 전자판서 기능을 통해 편리한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머신 소프트웨어는 스마트 머신 계열로서 사람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무인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도 이 소프트웨어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계가 강의를 진행한 후 사람이 추가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이전보다 집중적이고 편리한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는 설치하신 플랫폼 CX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사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즈보드 제품은 투방형 멀티터치 스크린의 화면의 크기로 구분됩니다. 55인치를 지원하는 SPM 모델과 70인치를 지원하는 SPR 모델로 기본 공급되고 있으며 95인치급 화면을 지원하는 SPL 모델은 주문형 제품입니다. 기타 사양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된 멀티터치 스크린 품질을 만족하는 기준입니다. 제품 품질에 대한 인증은 국제표준 규격인 CE, FCC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대한민국 규격인 KC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입니다. 간단한 제품 구조물 규격입니다. 설치 시 참고하십시오. 고객 PC나 노트북에 설치될 플랫폼 CX 커뮤니티에 대한 기본 요구 사양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전자칠판 또는 별도의 설치 목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과 교환, 반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수량은 통상 3-4일 정도 소요되며 제품의 특성상 묵은 배송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또한 제주도 및 도서상과는 추가 배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5인치의 SPL 모델은 화물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착불로 처리됩니다. 교환, 환불의 규정은 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보호법에 입각하여 규정됩니다. 이상 터치 리즈보드에 대한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머신이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